시사파의 심층 분석 많이 기다리셨죠 무려 심층 분석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1시간 50분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징계위원회 여러분들 윤석열이 계속 회피를 했죠 기피를 했죠 그래갖고 결국 4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4명 중에 이상한게 하나 있어요 원래 한동훈의 자리에요 한동훈이 물러나고 반부패부장이 한동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반부패부장이 누구였어요 심재철이었죠 심재철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어요 개보를 보면 윤석열 밑에 있던 한동훈이가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심재철이 반부패부장으로 갔다가 심재철이 지금 검찰국장으로 와 있어요 심재철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7명이 징계위원회잖아요 7명이 징계위원인데 그 중에서 4명 이상이 있어야지 징계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3명 이상 못하는거에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기피신청을 4명을 해버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정적수가 안되잖아요 그쵸 징계위원회 정적수가 안되니까 윤석열이 심재철 재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용구 차장 재꼈고 또 이렇게 했죠 그렇잖아요 의결정적수가 4명 이에요 그래서 신성식이 남았어요 이렇고 사람들이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뿌락치 아니냐 어?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뿌락치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어서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거에요 그쵸 징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검사 2명은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은 이번 총장 징계를 앞두르고 마치 언론에서는 새롭게 지금 조중동이 뭐라고 추미애 장관을 까면서 징계위원회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원래가 여러분들 지난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예전부터 이번에 새로 심재철이나 신성식을 검사 2명을 지정할 때 신성식이나 심재철을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새로 임명한게 아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신성식이나 심재철을 추미애 장관이 자기 측근이라 그래갖고 새로 임명한게 아니라 원래가 검찰국장 반부패부장은 검찰 징계위원회에 본래에 있던 징계위원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원래 참여하는게 반부패부장 검찰국장이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시죠 마치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새로 자기네 측근들만 심재철 신성식을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원래 본래 구성되어 있던 징계위원들이다 검찰국장은 뭐예요 검찰 인사 그러니까 심재철 반부패부장이었던 분이 검찰국장으로 갔잖아요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의 실무를 보좌하는 직책이에요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인사를 할 때 옆에서 검찰의 아내의 상황을 잘 아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전 징계위원회도 참석한 멤버였다 그럼 심재철이 누구냐 기억나시죠 상가집에서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 이환우 검사라고 들었죠 네가 검사라고 떠들었던 대들었던 그 이완우가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심재철이에요 그 당시 그 다음에 타파님이 이런 거 어떻게 다 잘 아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가장 껄끄럽다고 생각하면 반부패부장이랑 심재철을 기피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신성식은 기피신청을 안 했을까 이걸 봐야죠 심재철은 기피신청을 했어 근데 왜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기피신청을 안 했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반부패부장을 기피신청을 하면 대신 누가 오냐 대검의 형사부장이 와요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기피신청을 하면 대검의 형사부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대검의 형사부장이 누구냐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검사 오케이?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검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윤석열로서는 이종근보다는 이종근보다는 그냥 신성식이 낫지 않냐 그나마 자충수에 걸린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박은정의 지금 법무부 감찰 위원회에서 감찰 업무를 하고 있는 박은정의 남편이 대검의 형사부장이거든 더 무서운 사람이 오지 그래서 윤석열이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은 날렸지만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날리고 싶지만 4명을 날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3명을 날리는데 신성식 부장은 남겨놨다 바꾸고 싶었지만 박 갔을 경우에는 박은정의 남편 대검 형사부장이 오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은 더 벼랑 끝에 대기 더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는데 아예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의 신층 분석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예 기대를 할 수 없는 인 tightened الس 전부 맨